선생님 새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까소미가 여기에 걸려 있었어요. 나뭇가지 걸려가지고 호우죽 걸더라고요. 아기지다 보니까 어미를 한참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자고. 괜히 사람 corrections 남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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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이 많이 발 해서 공간 상태는 굉장히 좋아요 여기 똥 났네 이거 교실 들어가서 우리 꿈토리 까솜이 줄까요? 네 정말 맛있게 먹어 잘 모르겠는데 어제도 왔었거든요 저 친구의 목소리를 기억하는 부모가 높아요 까치 등재가 보여요 저는 이사를 한 것 같아요 어린 새의 털이 있는 것 봐서는 최근까지도 여기서 성육생활을 했어요 이사하기 전까지 여기서 생활했던 개체가 거의 확실합니다 까솜이 안녕 까솜이 안녕 까솜이 안녕 까솜이 안녕 까Tech 까솜이 굳이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가지와 나무 끝을 타고 꾸준히 어미의 유도하는 방향으로 예 HAM gym 까솜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